3월을 들어갑니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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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 야, 이제 자격수 있어. 오케이, 가자. 안 감기는데? 안 감기, 안 감기. 야, 자격이 이거 있습니다. 알지, 알지! 야, 낚싯대 세우잖아. 낚싯대 세우잖아. 감자! 안녕하십니까. 낚시 이렇게 미친 사람은 없었다. KT야 자격권이십니다. 로돈TV 형님하고 윽박이하고 격투가 서령호 씨하고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십니다. 많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 잘하는 부분도 잘하는 수민 씨 플래시 음력 참고 요! 오케이! 안돼 안돼 빨리 한번! 한입땅! 2연속! 빨라 빨라! 보여 오늘 생일이야? 생일이에요! 와아 야 이거 좀 빌라 대박 어 이래서 로돈티비 로돈티비 하는거야 영웅도 그리고 최고기야 진짜 와 오케이 어 잠깐만 오 좋아 아 바닥이야 사나기야 고긴 주라 해고 진지를 했는데 바닥이야 저게 시무룩해졌어요 지금 하상의 꽃두기 안녕 우우 하하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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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웅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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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성공하자 나 진짜 꼭 가고 싶다 상호가 그냥 쉬운 게 아니었군요 영상으로 봐야되 되게 쉽게 잡는 게 있어 어떻게든 찾아볼라고 해 어떻게 다 받아보는 건데 신기하지? 아 로돈TV 역사를 하나 남겨야 되는데 무엇을 도와? 선생님 좀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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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좀만 더 기다려 야! 상호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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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마지막 시나리오가 쉬워가지고 좋아! 상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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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끈냐고? 기다려! 기다려! 야! 가요! 끊어라! 이건 백방이야! 야! 꺼! 꺼!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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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달렸어! 너무 많이 달렸어! 야! 놔봐! 놔봐! 야! 아! 오! 너무 많이 달렸어! 오! 진짜! 백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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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so! 네! 나도 어디 보new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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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오! 지금 올라와. 모기 속에 무조풀했어. 모기 속에 무조풀했어. 잠깐. 나와봐. 완전 뜨거워. 오케이 됐어 됐어. 와, 또 달려. 야, 야, 이걸 왜? 야, 야, 이거 부자. 야, 부자. 마차를 돌려. 야, 명준아, 일단 내가 거의 다 와서 줄게. 예림! 알았지? 와... 이게 먹어야 되니까. 와... 엄청 세. 야, 내 형 상관없습니다. 아니야, 상관없어. 아, 이거 먹는 게... 와,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절대 못 먹어, 명준아. 엄청 커. 와... 야, 훌륭, 훌륭, 훌륭. 야, 마지막에 합장을 하려고. 그럼... 다 같이 해, 다 같이. 오, 훌륭, 훌륭, 훌륭. 다 같이. 훌륭 빠지면 다 같이 돌리자. 다 같이? 일단은 좀 둘이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줄 좀 여유 있게 해. 야, 이거를 김용준이 해야 해. 아니야, 훈이야, 훈. 뭐, 명 몰라. 나 여복이랑 어복 둘 다 미쳤어요. 와... 정말 앞으로, 고, 고, 고. 마이 씨가 됐네. 마이 씨가 됐네. 고, 고. 아니야, 지금 배가 가서. 어떻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 거기가 안 돼요. 이거 안 찬 나 왔어요? 엄청난. 엄청난. 야, 단번호. 엄청난. 엄청난. 와 해냈다 해냈어 2미터 40 넘어 어 2미터 40 넘어 100% 넘어 야 대전투다 진짜 야 생방이 지금 들어가야 돼 장난이 나오려면 너네가 잡아야 돼 다 같이 잡는 걸로 가자 우압지절 어부들 다 같이 잡는 걸로 가자 우압지절 어부들 다 같이 야 화이팅 화이팅 갈 수 있다 야 야 야 아 미쳤다 우압지절 어부들 다 같이 야 좋아 야 좋아 와 지금 중급으로 지금 여러분들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회본들 갑니다 텐션을 절대 이따가 할 때 천천히 놓치지 않네 올린 다음에 좀 더 내려갈 때 먼저 감고 줄려야 된다 빨리 와봐 선생님 여기 있어야 돼 선생님 엣지야만 우압해야 돼 자 팬분들 어서오세요 지금 탁어 지금 잡았고요 랜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 쉽게 싸고 있었거든요 지금 잡았어요 아님 이렇게 오면 뭐 있어요 지금 지금 Leuten 4마리 여기가 못졌다가 오케이 뭐 상다면 안는 가면은 그냥 부분이 하나님 오케이 그냥 있어 가만히 해 그냥 있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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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가볼까, 여기? 어, 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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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너무 뜨거워져서 지금 물로 식혀야 돼. 오케이. 이거, 이거 올려. 멈추면 무조건 올려주는 거야. 니가 20분이야. 어, 씨. 줄. 형아, 줄 좀. 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오. 자기 형이 조금 이따가 하자. 아, 차는 안 해도 돼. 아, 차는 안 해도 돼. 아, 차는 안 해도 돼. 기다려, 그냥 기다려, 괜찮아. 오, 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됐어.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오케이. 좋아. 야, 그, 그 정도까지고 파이프가 왜 이래? 어, 형님 이거.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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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러고 있으면 돼. 버티어. 버티게요, 버티게요, 여기. 오케이, 한번 올려, 올려. 가두도 어떻게 해. 오. 야. 와. 왔어요, 왔어요. 분명히 왔어. 야, 역대급이야, 지금. 힘이 바로 튀어나야 돼. 내가 3.5인 거 보잖아. 딸려라. 나도 3.5인 거 보잖아. 딸려라. 나도 3.5인 거 보잖아. 딸려라. 딸려라, 딸려라. 다음, 따라. 가자,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에.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여러분. 아, 자리. 상어들이. 자, 김명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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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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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상어, 지금 상어. 편성 풀리면 안 돼. 내려갈 때 감는 거 빠르게. 네. 감는 거 빠르게.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정오. 자, 저희가 지금 상어 4마리를 놓치고 마지막에 명준이가 걸어낸 거거든요. 마지막 번은. 이 명준이가 잡은 거에요. 네, 명준이가 걸었어요, 명준이가. 저거 이쪽으로. 다 감수했습니다. 좋아.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침착하게. 레전드. 야, 진짜 이거 끌어내기만 하면은. 와, 이씨. 아니,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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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응. 만드는 걸 먼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관련된. 어디ң involved. Auntie, guide. 뭐지,African. 제 removal system?? 와,gia, pulicar. changing the effort! 입 중. 3몰다. 2몰다. 무조건 넘어. 여러분 로돈팀 형님들이 2몰다. 무조건 넘어. 2몰다. 2몰다. 3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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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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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몰다. 준다. 멍청이. 전치가 부시는 전개 아닙니다. 안 감기는데? 저런 형님 1600. 나 안 보여요. 안보여. 너 나와, 하여튼 조선아. 안 감겨. 안 감겨. 안 감겨. 내리고 와서, 오케이. 그렇지. 자가게 할 수 있다! 자가게도 한다! 자가게도 한다! 아니 안가져! 펜스 펜스 펜스! 형이 뒤에서 하고 이걸 앞에서 안 뺏는 데서 보면 펜스 정도가 안 돼! 좋아 좋아 잘하고 잘하고 잘하게! 간다! 형이 간다! 안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와! 와! 와 대박이다! 미쳤어! 진작만이 지금 말이 안 나와! 자 지금 생각 감나이 켜서 놀라셨을 텐데 피길 잘했죠? 인정? 진작이 진작이 인정! 뭐가 좀 끊어질 것 같긴 해! 죽겠다! 나 진짜! 상어 전부 간대기 전부 지고 싶어요! 일반인보다 훨씬 앞들어져! 지금! 너 오케이! 너 이제 지쳤어! 영호야! 너! 너! 3분 못 버티는데? 너 스파링 3분 아니야? 4분 아니야? 나 종두를 했나 봐요! 어! 스파링 몇 분이야? 나 종두를 했나 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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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복하다! 야! 진짜 마지막.. 마지막! 끝까지 했다! 끝까지! 여러분 앞으로가 생각 7초! 4구가 올라옵니다! 4구가! 맞아! 2멈트! 2멈트! 네, 그만 그만. 서버 안 돼. 왜냐면 라인 없는 거 있어. 스트레스 엄청 많아. 다 늘어나 있어. 그리고 또 야이버 라인. 천천히 천천히. 실수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야. 야. 천천히 천천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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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이 자경이 한 번 가자. 아니 저는 괜찮아. 아니 한 번 갈래. 나 팔이 타는 거 같아. 아니 괜찮아 한 번 가. 아니 안 돼 빨리 와 한 번 해. 야 나 나 지금 밑에까지 왔는데. 형. 천천히 살짝만. 아직 살짝만. 아니 웃길라 오는 거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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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끝이야 platform . 황은 못하겠어. 안가면 왜 안가면 황은 왜 다 담길줄 알아 안가 안가 들지도 못하겠어 사갱이야 자격이, 자격이 한 번 가자. 마지막 한 번. 괜찮아. 뭐가 터쳤다고 우리 중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터져도 돼. 터져도 돼. 터져도 돼, 터져도 돼, 터져도 돼. 안 가마자, 안 가마자. 안 가마자. 잘하고 있어. 자격이 멋있다. 야, 자격이 가자. 자격이 이거 힘들다. 야, 자격이 이거 힘들습니다. 야, 낚싯대 세우잖아. 낚싯대 세우잖아. 와, 나 진짜 커니를 마시고 용 나온다. 용 나온다. 용 나온다. 와, 불궁은 역시 용 나온 거 처음이야. 오케이, 좋아. 영어, 영어, 영어. 내가 먼저 반대. 가십시오. 가십시오. 간다. 조금만 앞으로 가주세요. 자, 가자. 가십시오. 난 지금 50불 타. 50불 타고, 나갔다. 공간이 왔다. 공간이 왔다. 공간이 왔다. 공간이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내가 나왔어. 3m 넘게. 3m 넘게. 3m 넘게. 진짜 100m 넘게. 진짜 200m 넘게. 이 정도는 아니옵니다. 안 먹였다니 내가. 1m 30m. 그리고 내가. 2m 40m 넘게. 아 진짜. 근데 지금 이거. 일단 무게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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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아니 그래? 다같이 다같이 엔딩 중에 랜딩 잠깐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깨끗하게 공격 곧잘 공격 fen 곧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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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ce 여기까지 먼저 내리지 말고 돌려 돌려 돌리면서 내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잘했어. 쪽편 팔 쪽편. 괜찮아. 한 조금만 더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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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니야 천천히. 안 되면 천천히 괜찮아. 안 가봤지. 안 가만히 안 가봤지. 안 가만히 안 가봤지.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지금 세게 일부러 하지 마. 이거 올리는 거는 그냥 이걸로만 올리는 거야. 내가 돌려야지 지금은 돌려야지. 안 돌아가. 대밑으로 돌아갑니다. 자 안 놔주세요. 안 돌아. 여기 마지막 번거로.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야 딸 모아지게. 안 돼. 나 지금 배 옆에 안 오면 도망갔어요 또. 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장면에다가 내 시험으로 들어와. 장면에다가 될 수 있다. 저게 이 이야기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최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최초가 될 수 있다. 진짜로. 진심. 아 끈다 끈다 끈다. 와 친다 친다. 마지막 발악이야. 마지막 발악이야 괜찮아. 자 이게 전사의 심장입니다. 진짜 전사의 심장이야 진짜로. 이게 또 멋있어. 백당하게 올라간 거 아니야. 아 지금 모래지니 있어. 얘네 배어링이네. 아 배어링이 나갔어. 자 물도 뿌려주고. 아 스텔라가 이렇게 나간다고. 야 스텔라가 이렇게 나간다고. 야 스텔라가 삐진다고. 야 스텔라가 삐진다고. 아. 이게 백 얼마짜리인데. 야 근데 이거 스텔라스를 몇 명이 돌려보냐 진짜. 아니 돌려보네 아직까지 안 가겠어.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세요. 우리 진짜 로돈TV 우리 식구분들 너무 진짜로. 야. 사실은 펜편이라 나갔다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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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ứ. 야. Hajな. 야. 진짜 최고야 지금부터 아직 걸릴 수 있어 내가 살짝살짝 지고 있고 진짜 영어예요 진짜 영어예요 진짜 영어예요 진짜 영어예요 진짜 영어예요 흥불돼 땀나 지금 진짜 진짜 얼마나 얼마나 아니 지금 힘이 거의 빠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힘이 거의 빠진 것 같은데 와 아 아 아 이걸 기붕박이 거론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걸 기붕박이 거론했어요 영상에 철영호가 4마리 놓쳤어요 김명준이 한 마리 걸어냅니다 철영호가 4마리 놓쳤어요 김명준이 한 마리 걸어냅니다 철영호가 영호가 영어 복수해졌네 영호가 영어 복수해졌네 상어 나오면 맞아요 얼굴 보여줘야 됩니다 아 맞네 다시 보게 쏴주신대요 그래요 오케이 오 나이스 지금 미션도 그러면 만 6천 개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마지막에 있자 우리 대장 로돈 팀이 형이 로돈 형이 가는 아 진짜로 자 지금 현재 천명 돌파 감사합니다 아 천명 돌파 감사합니다 아 자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낚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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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여러분 이래도 뭐 대망원 장식을 한다 내가 여기 한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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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여기 달려오는데 형도 이 힘들어 어 그래 그래 명준이가 자고 마지막에 명준이가 장식을 하세요 아 아 아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 잘하고 있어 부담당하지 말고 어 부담당하지 말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아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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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없지 않아도 됐어 아 괜찮아 우리의 구두가 혼자였어도 못했어 네 나도 이거 혼자서 못했어 우리가 다 것이 오압지졸에 있었어 아 아 진짜 오압지졸 어디가 진짜 우리 오압지졸 낚시팀이야 와 진짜 이거를 진짜 올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올라왔으면 좋겠다 미친다 진짜 미쳐 엄마 저 좀 주세요 힘이 딸려 와 와 와 와 와 와 나 지금 다리 떨려 진짜로 와 나 진짜 이래서 빅게임하는 거 같아 완전 다른 형 빅게임 가능합니다 빅게임 가능합니다 빅게임 가능합니다 빅게임 가능합니다 와 아니 나 진짜 다리 너무 떨리는데 진짜 크시게 했네 와 와 와 나 이걸 버텨주는 딜이랑 로드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와 자 진짜 한 방락이 안 와서 좋다 멋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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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템포가 템포가 안 맞혀질 거 같아요 들어갑니다 많이 부탁나옵게 아니 힘든게 아니라 너무 조심스러워 지니까 터뜨리면 약간 누워넣어 사실은 어쩔 수 없는거야 이정도로 싸웠는데 끝까지 싸웠다는게 끝까지 싸웠다는게 자체가 진짜 대단한거다 이야 진짜 건개 자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야 현실장으로는 한 30분째 하고 있는거 있어 20분 넘었으니까 30분째 하고 있는거야 이야 저희는 이제 이런 형님도 있어서 든든합니다 진짜 진짜 이런 형님도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여러분 이게 거의 다 왕으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 로돈형님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로돈업 로돈업 이걸 만들어냅니다 진짜 로돈업 부탁드릴게요 로돈TV의 로돈형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진짜 이거를 중래의 비게임 원타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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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는 달인도 로돈업 다 지금 로돈업 올라갑니다 로돈업 올라가요 진짜로 오케이 로돈업 오케이 형은 신비야 좋아 에이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천드리라 굴리는대로 약간 조종이 빠진다 굴려나가서 나갔어 두 바퀴 강맨 세 바퀴 끌고 나가 진짜 와 와 와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와 뭐야 야 그만큼 나를 훈련하고 나간다 야 이거 30분째 와 진짜 한 시간이야 진짜 많이 경고 몰려놨는데 답변 왔어 와 자 마지막 진짜 우리 로돈 진짜 와 야 이 개새끼야 진거도 진짜로 야 이제 가성이면 이렇게 아 진짜야 여우여우여우 이제 여우가 있어 여우로 와 씨 진짜로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야 야 야 야 야 사무 맞자 맞기네 사무의 바닛키티 아니겠지? 사무의 바닛키티 아니겠지? 사후 바닛키티 아니겠지? 아 사무의 바닛키티 아니겠지? 야 야 8도 가졌어 8도 가졌어 드디어 8도 가졌어 3대 500 넘어요 형 3회의 나오는 게 더 멋있다 야 야 뭐로도 이렇게 큰게 그쵸 와 안에 원래 못잡으려면 못잡는 건데 갑자기 부는 게 완전 대요우냐 아 데드리프즈 데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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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돼. 이거 아까 잡았었다고 들었지? 네. 32분이야? 지금 32분 됐어? 랩니언 정확히 30분 되진 않대요. 30분. 정확히. 소장님은 몇 자 정도 예상하시나요? 안 된 건데. 15에 50 정도 예상하십니까? 15에 50 정도 예상하십니까? 15에 50 정도 예상하십니까? 15에 50 정도 예상하십니까? 15초.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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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비면은 400만원입니다. 저리. 조리비가 뭐예요? 3시간 때리기거였어. 아. 조리비가 뭐예요? 아. 어제 형님. 저리. 아. 저리. 저리 300만원 가는거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종류가 아니라. 우리erek. 우리만 들이야. 저리야. 우리 세드나워. 저리대기가. 然后. 아. 와 진짜, 이곳도 사이즈가 거의 나올 것 같아. 야, 명준아. 기사 겁나 뛰겠다, 이거. 와, 이게 좋은 거로 뛰겠다, 감사합니다. 야, 상어가 되게 잘 이랬다. 이거 올라오고 기회판이야. 그러니까 손으로 써밍하면서. 아, 신경돌이 머리 같은 거. 써밍하면서. 아, 채팅창에 로드온업, 로드온업.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 같이 힘내자고요. 와. 그리고 너무 차면은, 차면은, 그때 차면. 아, 머리. 이렇게, 이렇게. 차면은 그냥 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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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야. 아주 죽을 것 같아. 하아. 하아. 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야, 이제부터 진짜 힘싸움이다, 이제. 진짜 힘싸움이야. 진짜 힘싸움이야. 어, 형들, 주철 전기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제부터 힘싸움이야. 현장에, 선생님, 배 돌려줘야 돼, 또. 주철 100명만 더 열심히 전기거든요. 대신한 게 올라와. 이제, 이제 좀, 밀레이스 천천히 해볼게요. 아니, 뭐, 더 세게 안 돼. 여러분, 저 이거 만약에 못 건져도, 여러분들 진짜 보여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거니까. 지금 다 보여주세요. 네. 열심히 해보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진짜. 떠오르기만 이러세요. 지금 이미, 우리는, 털이 다 다 잘랐어요. 아까 있는 두투를 있으면 안 돼, 지금. 어? 어? 그러면 안 돼. 어, 멀리잖아. 이러고. 아, 탈을만큼 여기까지 다 버리면 안 돼. 저기 가만히 있잖아. 저기, 탕수, 탕수지만, 여기까지 다 버리면 안 돼. 여기, 탕수, 탕수지만, 여기까지 다 버려야지. 그리어 봐. 진짜 못 올라오네. 저게, 감당이 안 돼, 내 손으로. 되게 안 돼, 내 손으로. actawn. 감으면 내려가고 감으면 내려가고 지금 상황이 되게 위급해져서 일단은 전문가 형님들 터지더라도 우선 얼굴이라도 고개 일단은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강제집행 땀 나는 거 봐 땀 나 오이 맛있다 땀 나는 거 봐 일단 터지더라도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저기로 가면은 이제 감악성이 없어 아예 없어서 저쪽으로 가면은 감악성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징집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계속 두고 하면은 점을 잡을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저기로 가버리면은 테이프 끝 우선 올리는 게 신기하니까 확실히 화두가 다르네요 엄청 나가네 시끄보다 흰색이 낫힌 게 아니라 이거 현재 랜딩 35분결간다 35분 35분 동안 랜딩하고 있어요 조심조심조심 엄청 보지다 오늘 몸탈 나갔다 우리 우리 몸탈 나갔다 진짜 한 번만 몸탈 나갔어 한 번만 한 번만 힘이 아예 안 빠지네 이거 아니 힘이 빠졌는데 무게 때문에 무거웠어 지금 무거워서 무거워서 그런 거 힘이 많이 빠졌어 지금 되게 안 급한 사화에 긴 급한 사화에요 그렇게 골고空을 넘어서 김수환 이러면 처음이래 처음이래 내가 지금 형님들 제대로 돌아야겠지 와 이제 잘 풀리나 보다 진짜 저희가 최초 지금 물린 지점에서부터 족히 몇 킬로에 지금 한 3킬로는 떠내려왔거든요 3킬로 이상 떠내려왔어요 지금 시간상으로 그만 지내요 거의 1시간 랜딩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위급한 거는 파도가 강한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대요 거기까지 가면 저희가 아예 꿈꿈친데요 여기서 얼굴이라도 봐야돼 얼굴이라도 봐야돼 시정자분들 팬분들 이제 소문 좀 내주세요 소문 자 이제 소문만 더 하면 될 거 같아 나 원래 이런 거 같고 와 참 뽀긋내셨네 자 여러분 소문들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왜 있어 나한테 지금 노준형님 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하고 싶은데 저는 끊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손꼬리도 왔어요? 손꼬리도 왔다 뽀바기간은 아예 안 돼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밑걸림 절대 아닙니다 밑걸림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와 저흥이 보여줘 저흥이 등대에서 와 맞네 이런데 우리 가운데 여기 등대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지고 여기서부터 와 미쳤어 와 와 자 자 팬분들 이제는 옥면어 보러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님 이제 옥면욱면낙스 왕이시거든요 얼굴 너무 잘생겼는데 형님 계시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형님 조금 계속 열정을... 학사가 열을 많이 받았고 군까지 부어가면서 열을 식혀가면서 지금 랜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차라리 지금 형님 앞으로! 앞으로 조금만 가주자! 앞으로요! 저게 선장님하고도 하나도 있어야 돼. 선장님하고도 우리 팀이만 다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복면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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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인생곡이야 이거. 진짜 인생 진짜. 진짜 얼굴만 봤네. 왔다 형! 보인다! 뭐야! 보인다!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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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나 대다! 와 여러분들! 와 살짝 보였죠 여러분들? 자 살짝 상어 맞춰요 일단! 상어 맞춰! 상어 맞춰요! 자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상어 맞춰요 여러분들! 자 릴렉스 릴렉스! 가능해 가능해! 자 릴렉스! 앞으로! 와 노력은 매진하지 않아! 지금 밑에 엄청 큰 망한 명! 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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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못 찍어! 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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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자 절차에 절차 날 수 있어 해볼만 해! 해볼만 해 해볼만 해! 해볼만 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3미터! 와 3미터! 크기가 3미터! 크기가 3미터! 크기가 3미터! 잠깐만 잠깐만! 크기가 3미터! 미친다 3미터! 와 개레존드다 진짜! 와 이게 우리지! 와 우리 워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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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와! 크기가 커! 와! 3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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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와 3미터! 와! 미쳤어!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다 같이! 진짜 다 같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형님. 3m 넘네. 나랑 자기 않고 누워 놓고. 슈크리도 보여야지. 앞으로요. 앞으로요. 와 레전드다 레전드. 와. 상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 와 머리가 아파. 와. 와. 아. 아. 아 지금 형들이 건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자 우리 로돈이 형 진짜로 와. 야 너부터 돌아간다. 끝까지. 다 왔어 다 왔어. 와. 와. 이제 꼬리 부분에 꼬리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꼬리. 좀만 앞으로요 앞으로. 저는 앞으로. 뱀 빼 뱀. 네. 영원한 루프를 이렇게 잡아. 대령이 잡고 있습니다. 딸려.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물 속에 있어서 작아 보이는 게 이거 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막 쩐다. 진짜 낙시. 와. 아 이거 진짜 심상워요. 자 조심해. 이거 끌어. 손 조심해. 손 조심. 저 미래. 샤워. 아. 아. 핵불렀. 낙시대 풀어졌어 지금. 낙시대 풀어졌어 지금. 낙시대 풀어졌어 지금. 야 왜고 봤잖아. 됐어 우리 처음 봐. 콩봉. 이야. 우와. 우와. 승봉.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잘했어. 우와. 고용. 상승이. 아. 집이 너무 세다. 오. 마지막에 기완아 어쩔 수 없어 배에 올리려면 총으로 따로 죽인 다음에 올려야돼 마지막에 얘가 꼬리로 배를 딱 치면서 뜨는거야 배를 내렸어 야 이거 보여서 앉자 한 번 보여서 앉자 미쳤다 미쳤어 진짜 최고였다 와 진짜 성공했다 너무 잘했어 완전 합산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